네 비극이 시작된 곳. 김세하가 갈만한 곳은 어릴 적 엄마가 살던 곳, 그리고 강부 회장의 별장.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. 우리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? 분명히 거기도 함정이 있을 거예요. 당신 미쳤어. 이성이가 진짜 지옥이 뭔지 알기는 할까? 너 잘못 판단했어. 산을 지켰어야지. 똥새나는 죽어. 네 엄마처럼.